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일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시험 과목이 대부분 법과목이라 선뜻 도전하기 어렵다는 분들에게 공인중개사 공부는 이런 걸 배워요 라고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과목별로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부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까지 모두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드릴게요. 먼저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되는 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차를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편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의 총칙,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무효화 취소, 법률행위의 부관을 2편 물건에서는 물건법 서론, 물건법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3편 계약법에서는 계약법 총론, 계약법 강론을 4편 민사특별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배웁니다. 헤크스 공인중개사의 기본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재도 한 번 살펴봐요. 오, 기본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민법은 표로 정리된 부분이 많네요. 표로 정리된 걸 보니 서로 비교하며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민법 문제는 예를 들면 물권법 단원의 전세권과 계약법 단원의 임대차 부분에 대해 묻는 식으로 단원끼리 연결되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끼리 비교하고 특징을 정리하면서 암기하셔야 문제풀이가 수월해요. 문제를 맞추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니 출제 포인트에 맞춰 공부를 해야겠죠?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요. 문제 정답은 25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법을 쉽고 재밌는 과목으로 만들어주는 쉬운 민법의 대가 박문호 교수님의 해설 영상을 통해 확인해봐요.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의뢰계 팔고 중부금까지 수령했는데 토지가 공용 수용 재결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채무자 규칙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을은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채무 불행이죠. 갑에게 규칙 사유가 있으면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이 전보 배상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재산권 이전해주는 게 불가능해졌잖아. 전보란 말이 다른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로? 손해배상으로. 소품 말고 전보 아니고 이거는 전보. 뒤집어져서 굴러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채무가 뭐로 바뀌었다?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갑에게 규칙 사유가 있을 때. 그건 채무 불행의 경우죠. 2번이요. 을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보상금 청구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지금 갑이 보상금 청구권 보상금 수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문제 어디를 봐도 했다는 말이 없잖아. 그럼 안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을이 대상 청구권 행사에서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한 경우에 갑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해야 돼? 이행제공해야죠. 그런데 을이 이행제공도 안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보상금 내놓으래잖아.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대금 내놔.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번 맞죠? 그렇죠? 얘가 이제 다른 말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있지. 기이행된 반대급분은 돌려줘야죠. 보통 문제에서는 중도금으로 안 나오고 뭐로 나와요? 계약금으로 나오지. 그럼 이미 받은 계약금은 매도인 갑이 먹어요? 아니죠.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지. 얘 지금 소유권 줘요? 못 주잖아. 그러니까 돌려줘야지. 다시 4번이요. 을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신뢰이익 배상은 언제만요? 원시적 전부불능,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신뢰이익 배상. 그래서 신뢰이익 배상은 원시적 전부불능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다른 경우는 준용돼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신뢰이익 배상 우리 시험범에 딱 한 번 나온다고요. 언제? 이것도 한 번 나오네. 언제? 원시적 전부불능이요. 그럼 계약이 뭐가 됐어요? 무효. 그랬을 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준용돼야 안 돼. 다른 경우는 준용 안 됩니다. 다른 경우는 준용하면 안 됩니다. 판례의 입장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됐고. 다시 4번이요. 5번. 의리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러니까 이행을 해야 된다고. 2번 지문처럼. 그렇죠? 그래서 의리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러면 갑의 수용금,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한테 기속이 돼요? 아니지. 보상금, 청구권은 갑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요. 갑이 아직 수령하기 전이면요. 보상금, 청구권의 양돈을 청구하는 거고. 이미 수령했으면요. 보상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게 그게 대상 청구권이지. 이해 됐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기출문제에서 뭐가 관가돼 있냐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을이 먼저 뭘 해야 된다? 대금 지급해야 된다. 이행 제공해야 된다. 됩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상금, 청구권은 누구한테 기속된다? 당연히 갑한테 기속되는 거지. 그런데 갑이 아직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돈을 받아갔다. 안 받아갔다. 문제에 아무 말 없죠? 그럼요. 안 받아간 거죠. 그럴 때는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거고. 이미 보상금 받아갔죠? 그럴 때는요. 보상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위험부담에서는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문제 풀이 중에 어느 질문이 변형되어 나올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공부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야 하는지 감이 쉽게 잡힐 것 같아요. 역시 경력에서 오는 노하우는 다른 것 같아요. 민법은 강의를 들을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문제 풀이를 통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한 후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박문호 교수님 강의를 통해 공부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이번에는 공익중개사 과목 중 유일하게 법 과목이 아닌 부동산당 개론에 대해서 알아봐요. 개론이라는 것이 어떤 전반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의미인 만큼 부동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학개론은 1편 총론에서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 활동에 대해 배우고요. 2편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에 대해 배웁니다. 이외에는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부동산 감정평가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부동산학개론 교재도 한번 살펴봐요. 개론이니 역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 가장 먼저 배우는 걸 알 수 있네요. 학개론은 다른 국민 중에서 시험 과목에 비해서 암기량이 적고 이해가 쉬운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산문제라는 복병이 있죠. 계산문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풀 수 있는 계산문제와 포기할 계산문제가 점점 보이거든요. 대신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론 부분에서는 모든 문제를 마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학개론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정답은 신내림 받으신 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매 시험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계시는 신간식 교수님의 해설 영상을 통해 확인해봐요. 1번 문제 총론은 세 문제가 나왔는데 가볍게 기관에 나왔던 것 같다 다 해주고 나왔습니다. 토지 관련 용어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정답이 4번이 됐죠. 낮이를 물어봤는데 낮이의 정의는 전혀 맞지는 않고요. 낮에는 토지에는 지타 건물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검표율 제한 때문에 거문을 짓지 못하고 남겨둔 토지가 공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틀린 거 4번이 됐습니다. 19번 기출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출제된 문제고 7, 8월에 또 점검을 한번 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현가를 물어봤습니다. 순현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공제 차감한 거예요. 유출의 현가는 1,100을 줬단 말입니다. 이게 응용 문제가 된 거죠. 순현금은 줬고 기간 7년짜리의 연금의 현가 값을 줬고요. 7년 말에 일시불의 현가 값을 제시해서 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강년도에 127이다. 그러니까 7년짜리도 보내야 하라는 얘기죠. 7년 말에 1,400 중에 120은 임대료 수입, 1,300은 매각대금으로 구분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일정액씩 받게 될 임대료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를 쓰는 것이고 온 7년 말에 1,300 현재 간 일시불의 현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매기받는 임대료 수입 120만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3.5 여기다 플러스 해야 되죠. 7년 말에 1,300 곱하기 0.6 됐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산소를 하게 되면 유입의 현재 가치가 1,200이 된 거죠. 유입의 현가가가 1,200이 됐으니까 공제한 게 수년가가 100만원이 된 겁니다. 기간이 기출된 문제에 조금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알아야 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일정액씩 받게 될 금액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 기간 말에 매각된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가가 화폐의 시간 가치 이 문제만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걸 전부 다 활용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계산문제도 함께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문제를 보니 어떤 과목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해당 문제들은 올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였는데요. 용어의 뜻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정도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어는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 수험생분들이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듣는 용어집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해당 영상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1차 과목을 살펴봤으니 다음번에 2차 과목을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